베이시스트 안녕하세요 베이시스트 김덕현입니다 저는 지금 베이스를 연주하고 있고 라이브, 레코딩, 뮤지컬이나 여러 앨범의 세션으로 참여하고 있고 해외에 있는 아티스트들과 협연해서 그것들을 한국에 소개하고 제품들도 같이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유니크한 하이엔드 전문 베이스샵 덕베이스라는 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좋아하는 화이트 컬러고요 제품을 딱 받아 봤을 때 그냥 클리어한 느낌이에요 2주 동안 잘 사용했어요 이거를 운전할 때나 사무실에 있을 때나 또 가족들이랑 함께 있을 때 전화 올 때나 잘 사용했는데 대체적으로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제가 백화점이나 지하철을 이용해 봤는데 다소 복잡한 구간에서는 약간 끊기는 구간이 있었는데 그 이상의 가격대에 5만원대, 6만원대 10만원 미만에서는 큰 차이를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베이스를 중심으로 해서 아무래도 듣게 됐는데 주관적인지 모르겠지만 뭉개지는 현상이 좀 적고 전체적으로 베이스가 따뜻하게 나오기 때문에 사운드를 푸근하게 잘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감상용으로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중저음대도 나쁘지 않고 미드 음역대를 잘 표현해 주고 헤르츠별로 비교해 봤을 때 선명도가 좀 살아 있는 것 같고 근데 조금 아쉬운 분이 있다면 포장된 소리가 약간 나요 이 저가용에서 나오는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크게 불편하지 않았어요 하이가 조금 더 살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너무 저음이 좋아서 너무 많은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약간의 레이턴시가 있는 건 아쉬움이 있지만 시중에서 판매하는 5,6만원대 제품들도 레이턴시가 있기 때문에 비교하자면 그런 5,6만원대랑 비슷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게임을 그렇게 많이 즐기진 않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저는 미만원대 제품이기 때문에 큰 기대 없이 2주 동안 제가 잘 사용을 해 봤는데 성능이 좋아서 개인적으로 놀랬어요 그래서 감상용이나 통화용으로는 큰 무리가 없고 물론 몇 십만원대 하는 고가 제품들과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지만 가격대에 비해서 막 만든 제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부담없이 사용하기에 아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ransce단 대상으로 itzer 승rays 승 승 승 승 승 승 승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